이번 시간에는 문자열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문자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아주 많이 쓰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핸들링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에서 살펴보고 뒤쪽에서는 문자열과 관련된 주요한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자열을 표기할 때는 앞에서도 배웠지만 단 따옴표 아니면 쌍 따옴표를 이용해서 기호 사이에다가 문자열을 위치시켜주는 겁니다. 이렇다면 이 echo하고서 hello world라고 하고 hello world를 단 따옴표로 감싸주거나 아니면 쌍 따옴표로 감싸주면 되는데 만약에 단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단 따옴표로 끝나고 쌍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쌍 따옴표로 끝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hello world라고 하는 이 텍스트 안에서 단 따옴표로 시작해서 단 따옴표로 끝났는데 문장 안에서 단 따옴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 escaping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기호가 backslash인데요. 여기 예제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예제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hello world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slash가 있는데 이 slash는 거꾸로 된 slash라고 해서 역slash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역slash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보통 엔터키와 이 backspace 있죠? 문자를 지울 때 쓰는 backspace 그것 사이에 보시면 역slash의 기호가 있거나 아니면 원화 표시 있죠? w에 스트라이크 처리된 거 그게 이제 역slash이고요. 그 역slash를 쓰고 그리고 단 따옴표를 쓰게 되면 escaping이라고 하면 도망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자열을 이쪽에 도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단 따옴표를 시작했지만 이 단 따옴표는 단 따옴표를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 따옴표라고 하는 이 문자의 고유한 데이터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단 따옴표 월드 단 따옴표 그리고 hello 쌍 따옴표 월드 쌍 따옴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쌍 따옴표도 마찬가지로 쌍 따옴표를 시작해서 쌍 따옴표로 끝나는데 그 사이에서 쌍 따옴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역slash를 붙여주면 escaping 되면서 그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제는 조금 이상하죠? hello world, hello world 이렇게 됐는데 이게 뛰어 원래는 줄바꿈이 보통 돼야지 될 건데 줄바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스보기를 해도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역slash n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면 됩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보시죠. 여기 보시면 p3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래서 p3에서는 hello world하고 역slash n이라고 돼있죠? 그리고 hello world 역slash n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p3를 실행해 볼게요. 자 이거 상에서는 똑같은 이거 상에서는 줄바꿈이 안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것은 html 해석하는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소스보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하고 띄어쓰기 hello world하고 이번엔 역slash n이 출력이 되네요. 이거 우리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죠.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쌍따옴표 안에서 역slash n을 하면 예 줄바꿈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근데 근데 단 따옴표 안에서 역slash n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줄바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slash n이라고 하는 기호가 그대로 출력이 되죠. 예 이게 바로 쌍따옴표와 단 따옴표의 차이인데요. 이 단 따옴표는 단 따옴표는 그 단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역slash n은 이 쌍따옴표 안에서는 줄바꿈이라고 하는 기호로서 해석이 되는데 이 단 따옴표 안에서는 역slash n이 그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 따옴표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기호들을 그대로 표현할 때 사용하면 편리하고요. 쌍따옴표는 기호들을 기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줄바꿈이죠. 그런 역할들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할 때 그 사용하고자 할 때 이 쌍따옴표를 사용하는, 사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쌍따옴표는 뭔가 해석의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약간 속도상의 어떤 속도가 조금 느리고요. 단 따옴표는 해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문자열을 출력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단 따옴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건 앞에서도 배웠던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a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배열을 활당하는데 첫 번째 원소는 hello고 두 번째는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에요. 이 배열을 어떤 문자열 안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코딩의 공식인사는 그리고 중괄호하고 중괄호에 닿죠. 그리고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는 $a, 즉 a라고 하는 변수명이죠. 에 대괄호하고 0을 했기 때문에 이 배열 a에 첫 번째 원소를 가져오는 명령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대괄호 안에 1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원소, 즉 world를 가져오는 거죠. 이걸 한 번 실행시켜 볼게요. 4번을 가져와서 실행시켜 보면 생활코딩의 공식인사는 hello 그리고 띄우고 a1이죠. world입니다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단 따옴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볼까요? 자 단 따옴표를 쓰고 단 따옴표를 쓴 다음에 이거를 리로드 해보면 이렇게 중괄호가 그대로 표현이 되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단 따옴표는 문자를 있는 그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쌍따옴표를 써야 되고요. 만약에 단 따옴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 따옴표를 일단 닫아주고요. 그리고 점은 뭐냐면 문자와 문자를 합해주는, 더해준 역할을 하는 연산자가 바로 저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뒤에서 제가 또 한 번 살펴볼 건데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해버리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중괄호를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를 또 지워주고요. 그리고 점을 찍어요. 그리고 공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단 따옴표를 한 다음에 스페이스를 해서 한 칸 띄워주고요. 그리고 다시 점을 찍습니다. 중괄호를 지우고 중괄호를 지운 다음에 다시 점 그리고 단 따옴표를 쓰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php에서 문자와 문자를 더할 때는 점을 씁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수 A는 생활, 변수 B에는 코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echo로 해서 a.b를 하게 되면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값이 echo에 전달되면서 생활코딩이 화면에 출력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자바스크립트랑은 다른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냥 더하기를 쓰게 되면 숫자도 더하기가 되고 문자도 더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php는 문자와 숫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하기를 쓰게 되면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번에는 문자와 관련된 주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php는 다른 언어랑 비교했을 때 문자와 관련해서 아주 풍부한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문자처리에 강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문자와 관련된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php를 자바스크립트를 하셨던 분은 php를 해보시면 아주 편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문자와 관련돼서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요한 함수 몇 가지를 추려봤고요. 이것들을 하면서 이제 php 문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strpos, string position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열어보면 한글화된 문서로 연결이 됩니다. php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요한 언어 중에는 한글이 없기 때문에 한글화된 문서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는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영어일 수도 있지만 영어도 사실 해석하면 되겠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하죠. 우선 이 문자열이 처음 나타난 위치를 찾는다 라고 해서 이 문자열의 이 함수에 대한 어떤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문법이 나오는데 인자로 세 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 대괄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옵션이라는 뜻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괄호가 없는 것들은 반드시 인자로 주어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인자가 주어지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첫 번째 인자는 해시택인데 두 번째 인자는 니들이죠. 해시택은 뭐냐면 건촇더미라는 뜻이고요. 니들은 바늘이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은유적이죠. 그래서 건촇더미에서 바늘을 찾는다는 뜻인데 여기 보시면 인수에 대한 선택 설명들이 나오죠. 해시택은 뭐고 니들은 뭐다. 그래서 반항값은 정수를 반환한다 위치를 찾고자 하는 문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정수로 반환하고 정수는 숫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만약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불린으로 false를 반환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예제가 있어요. 보통 이런 함수들은 이 설명만으로는 사용방법을 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제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myString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거기는 abc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a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 a라고 하는 문자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찾는 게 이번 미션입니다. strpos에 첫 번째 인자는 뭐라고 했죠? 해시택이고 두 번째는 니들이라고 했어요. 건촇더미, 바늘 myString으로 abc가 들어가 있고 find.me로 a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abc에서 a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찾아서 그 값을 pos에 저장한다는 뜻이죠. 여기 조건문이 나오는데 pos가 false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실행해 준다는 거예요. 문자열을 find.me 문자열을 myString 문자열을 찾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지금 부등호가 equal이 세 번 나오는 것은 이 pos라고 하는 것이 이 스트링 포지션을 리턴한 값이 정확하게 false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문자열이 첫 번째 시작되는 부분에서 발견된다면 이 스트링 포지션은 0을 리턴할 텐데 보통 프로그래밍에서 0은 false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a 값이 a가 첫 번째 등장하는 경우에도 경우에는 이 pos의 값이 0이 되고 0은 false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if문이 실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equal을 세 번 써주고 false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lse는 뭐냐면 이 abc 안에 a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을 찾았다 그 위치는 어디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예제입니다. 뒤에서 제가 이 매뉴얼을 보는 법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함수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근데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오랜 시간 그 문제와 함께 있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함수들을 찾아보셔야죠. 그러면서 점점 익숙해진 함수들을 갖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매뉴얼을 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쌓여 나가는 거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모든 기능을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